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2월 29일부터 9월 말까지 청년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활동은 대학 시절 서울 동행 봉사활동 참여자에서 현재는 직장인이 된 20, 30대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해 자치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사회 이슈별로 의미와 재미를 갖춘 청년 맞춤형 봉사활동을 마련했으며 20, 30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단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으로는 탈분민 자녀와 함께하는 경험학습, 외국인과 함께하는 목공체험, 그리고 어르신과 함께하는 클라스 등 총 4가지 테마가 준비돼 있습니다. 서울 동행 청년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평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사전체험이 가능하며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맥을 쌓는 등 커뮤니티를 형성할 기회도 가질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